방위사업청이 우리 연공을 지킬 30mm 차륜형 대공포의 연구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1년까지 300여 대의 차륜형 대공포를 전력화해 적어도 공중 방위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30mm 차륜형 대공포가 시험평가 결과 군이 요구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방위사업청이 밝혔습니다. 30mm 차륜형 대공포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550억 원을 투자해 한화 디펜스와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무기체계입니다. 기존 발간에 비해 사거리가 1.6배 늘어났고 차륜형으로 개발해 기동부대와 함께 방공작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 등 사격통제체계와 연동해 실시간으로 작전할 수 있고 연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차륜형 대공포에 장착된 전자광학 추적장치로 자체 표적탐지가 가능해 임무수행 능력이 현재보다 약 4배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운용인원도 48명이던 기존 대공포 운용인력의 절반 이하인 18명으로 운용이 가능해 미래 군구조 개편에 따른 운용인력 감소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사업에 주요 방산업체 5개사와 중소협력업체 200여개사가 참여했고 국산화율이 95% 이상이라며 국내 방산업계 활성화와 관련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는 물론 향후 수출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